자 우리 스키마 알아보면 다시 한 번 정리할까요? 세크닝이 있냐 없냐 콜텍스의 사이즈와 그 다음 뭐예요? CM 레이쇼를 기준으로 한다 콜텍스 사이즈 0.3입니다 CM 레이쇼 기준 1입니다 자 유니포미티는 콜텍스 맥시멈 사이즈 콜텍스 미니봄 사이즈 즉 CM X C 민 레이쇼가 기준값 2를 기준으로 유니폼하냐 유니폼하지 않냐 다시 정리하면 노더럴 서컨퍼런스 50% 미만의 스크닝을 갖고 있는 경우는 포컬 스크닝 이상의 스크닝을 갖고 있는 것은 디퓨즈 스크닝 디퓨즈 스크닝은 메듈라의 포지션이 센터에 있다면 컨센트릭 메듈라의 포지션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이센티릭으로 나뉜다 자 에코제네시티입니다 에코제네시티란 어떤 림프로드의 텍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첫번째 호모제네시티 하다 메듈라 콜텍스가 다 이분하게 콜텍스는 하이포 메듈라는 하이포하고 이분한 텍스처를 갖고 있다면 우리 호모제네시티 노말이나 우리 리액티브에서 볼 수 있는 컨디션이겠죠 페솔로직 병들었잖아요 얘네들은 더 이상 이분하지 않습니다 헤테로제네시티한 컨디션을 보여주는데 자 얘네들을 세분해 보면 하이퍼 에코익한 스팟사인 결절처럼 보여지는 컨디션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언에코익한 스팟사인 얘는 뭐겠어요 시스틱 체인지를 한 네크로틱 체인지를 한 컨디션이죠 말리그노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에요 위에 하이퍼 에코익한 애들은 어떤 데파짓이 있는 컨디션들이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여지겠죠 세번째 디퓨즈 패턴입니다 포컬하게 헤테로제네시티한 컨디션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뭔가 좀 지저분한 컨디션 또 둘로 나눈다면 샌드 패턴과 레티큘레이션 패턴이에요 샌드 패턴은 이렇게 모래알경이 풀어놓은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매팅하다 그러나 거친 느낌을 주는 컨디션 레티큘레이션은 뭔가 이렇게 모기장처럼 그물망처럼 이렇게 메쉬 패턴으로 보여지는 거칠음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집니다 디퓨즈 헤테로제네스죠 다시 스키마로 정리하면 일단 호모제네스 노말 컨디션이죠 그 다음에 헤테로제네스는 포컬한 컨디션과 디퓨즈한 컨디션으로 또 나뉜다 포컬한 컨디션은 데퍼짓이 있는 하이퍼 에코익 스팟 사인 시스틱 컴포넌트를 포함한 즉 네크로틱 체인지를 하고 있는 언에코익 스팟 사인 디퓨즈는 둘로 나뉘죠 모래알경이 뿌려놓은 것처럼 샌드 패턴 그물망을 쳐 놓은 것 같은 레티큘레이션 패턴 자 우리 캡슐라 인트로 옵션입니다 자 우리 캡슐라 인트로 옵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